제이어스 저기 규효였네 저희도 규효였잖아요 저희도 커터였죠 아까도 퇴았씨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니 그건 잘생겼다 边이언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멸론 뮤직아워드 핫클랜드 부분 수상자는요 트러블메이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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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 먼저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큐브19 여러분 그리고 항상 그리고 우리 비스트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진 못하지만 꾸미닛 멤버들도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뷰티 성희야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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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상대를 소개합니다 미디어 탄생 시즌2의 우승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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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